안녕하세요. 이지이 그릴레오입니다. 그.. 저 일단 올 한 해 동안 또 많이 도와주신 연장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또 절 또 스쳐 지나가면서 또 봐주셨다 아프리카 유자분들 그리고 아.. 그거 뭐고 아.. 그리고 제일 특히나 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 2024년에 또 풍성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감사합니다. 61명도 분... 아주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우리 시작하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